자 오늘 게임 거대한 집지로의 인한 애들 모두 찾아보기 입니다 폰 저기 빨간색 폰이 있대 저거 연결되었고 붕 분홍색 체계가 있대 바나나 플로파 자이언트 바나나 찾았고 아 뭐야 아 원래 여기 위에 있었는데 바뀌었네요 여행가 가까우니까 요거하고 캔 아 요거는 어딘지 알 것 같아 박스도 뭔지 알 것 같고 이것도 알 것 같아 저번에 봤어 두 가지 갈래길인데 저의 선택은 다 간다 봐봐 내가 여기 뭐 하나 있을 거라 했지 그리고 요걸 통해서 이쪽으로 갈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 바나나 플로파 바나나 플로파 올라가고 올라가고 소리가 좀 적다 요거 조금만 높여 요의 사이로 잘못 떨어지면 큰일 났네 오 오 오 됐다 요거지 진열대에서 포탈을 찾아 주황색 친구를 지나쳐 보세요 박스 플로파라면 박스들 중 하나가 있을텐데 그럼 모든 박스를 일단 건드려야 된다는 과정인가 아닐 건데 분명히 뭐 대표적인 하나가 있을 거야 아 저 컴퓨터에 하나 생겼네 여기는 뭐 없고 아직 21개지 오케이 다 나왔고 분홍색 위에 있는 거 찾았다 아 예전에 나 이미 저기 올라왔다 왔는데 별거 아니에요 이게 1인칭으로 하면 쉬워요 3인칭보다 자 어느정도 확인한 다음에 여기 와서 이렇게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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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얌전하게 다왔어 내가 이미 다 봤는데 얘는 새로 생겼어 그로피 고양이 커면 컴퓨터에 노는 걸 좋아한다 2지 하죠 안찾아서 뭐야 뭐야 아 이거 좀 그런데 넘쩨 일단 우선순위에서 빼고 그래 가지고 어려움이구나 자도하죠 아 아니 아니 누르고 있어야지 아 왜 못나와 나도 오케이 땡큐 오케이 찾았다 이럴줄 알았다 여기에서 번지점프하면 되거든요 딱 눈 한번 딱 감고 번지점프하면 돼 박스플로판을 일단 찾았고 자 레드 다쳤어 표지판을 찾으세요 어디에 다쳤어 표지판 아 아 여기 찾았거든 여기서 갈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찾았고 진열대 포탈 찾아 주황색 친구 지나쳐보세요 진열대 위에 포탈이 있다고? 설마 그 뜻이야 이건 찾았어 일단 두개 남은 것 같은데 세개인가 두개 맞네 아 요거 점프네카란 말 있잖아 레드 브라인드 글로버 나 어딘지 예상 가거든요 이제 발디 있는 곳으로 가야될 것 같은데 그러면 자 포탈을 타고 아까 말처럼 여기에서 여기로 점프 한 다음에 여기 옆으로 들어오면은 맞네요 점프를 하라는 얘기지 자 다쳤다 오늘 이렇게 파인드 더 플로팜 오프스 요 휴즈하우스 맞죠 가보면 안 돼 딴 데 가보면 알지 가보면 알지 야옹 애먹어 봐 выход 이唱 왜 안 나와 어대한ı 집 지로